오늘의 믿음의 단상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에서 축복을 누리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축복을 찾는 것에 대해 여러분과 강력한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. 그러니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. 왜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삶에서 더 많은 기쁨과 평화를 경험하는 것처럼 보이는 반면, 다른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는지 궁금한 적이 있나요?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변화하는 힘과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축복으로 가득 찬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.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에만 의존하며 독립적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. 하지만 진정한 축복은 우리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의지하는 법을 배울 때 찾아옵니다. 오늘 탕자의 비유를 살펴봅시다. 자유와 자신의 삶을 추구하던 탕자는 유산을 낭비하고 절망의 나락에 빠졌습니다. 하지만 그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버지의 사랑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. 아 그렇다면 탕자의 여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? 그것은 바로 우리의 초점을 전환하는 것입니다. 우리 자신의 능력에 집착하고 우리가 직면한 도전에 대해 걱정하는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위를 구하도록 부른받았습니다. 그렇게 할 때 축복의 세계가 열립니다. 열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. 우리는 삶의 짐을 스스로 짊어지는 대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도록 격려받습니다. 기도는 단순한 의사소통이 아니라 그분의 공급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항복의 행위입니다.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받아들일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.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초월하는 자유를 경험합니다. 우리를 지탱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.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 끝없이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. 축복받은 삶을 산다는 것은 도전이 없는 삶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평안과 만족을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.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해 기쁨과 만족을 찾았던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. 우리가 삶의 복잡성을 헤쳐나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받아들일 때 헤아릴 수 없는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. 우리의 초점을 바꾸고 기도로 걱정을 내려놓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축복과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. 오늘 영상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. 이 메시지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을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